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명지대학교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대학가요제인 백마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개최 장소였던 국제회의장은 인산인회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세경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행운을 빌어줌으로써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제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가요제는 총 7팀이 참가했으며 행운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선보였으며 총 2부에 걸쳐 모든 팀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샤 스피커, 헤드셋, 빔 프로젝터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와 포토카드, 키링을 제공하고 학우들이 직접 가장 좋았던 팀을 투표하는 행운상을 새로이 기획하는 등 가요제를 더욱 풍성하고 흥을 돋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행사의 진행은 20일 오후 18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오후 20시가 되어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가요제를 즐긴 학우들은 잠시나마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다양한 노래를 들으며 즐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고세경입니다. 24학년도 첫 학기에 막바지가 코앞입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